아니, 그런데 저한테 이거 맡겨줬으면. 맡겨도 그렇잖아요. 으뜸 콘티를 갖다가 해서 발랑 누워서 뭐 끝장보자는 얘기야 뭐야. 저한테 맡겨주시면 문여주셔야죠. 저는 이렇게 못해요, 보면. 아니, 누구는 그럼 뭐냐고, 내가. 어떻게 오세요? 사장님 무슨 이런 얘기를 안 해다가 무슨 갑자기 여기서. 자, 뒤집을게요. 어? 내가 할 일 없어 무슨, 뭐 저. 형님 다 찍었어요. 뒷내고 이래가지고 이것 찍어? 형님 다 찍었어요. 아니, 다 찍는다고 하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찍는다고 하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철수. 철수. 누워서 무슨 경기 내는 데서 끝을 해야겠다? 저희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철수 할게요. 아니, 철수. 계약금 다 가져와. 이 양반들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가면 안 돼요. 감독님. 얘기해서 풀면 되지. 아니, 이걸 풀어. 형님, 형님, 형님. 여보, 내가. 어쩌.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원래. 감독님. 이거 잡아봐봐. 아니, 자. 형님 이거 좀. 너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나봐, 나봐. 끝장내자는 거야? 뭐야, 이 자식아? 야, 어디서? 형님. 야, 야. 야 진짜 말이야. 뭐야. 다댄병. 아니, 아니. 얘기를 하려니까 형님. 으악. 형님. 형님, 그거 얘기해서 풀면 돼요, 형님. 아무것도 아닌데 양보하면 되죠. 코치 속의 전번데기 상태에서 사나흘 정도 지나면 번데기로의 탈바꿈이 진행된다. 먼저 등쪽이 갈라지면서 온몸을 움츠렸다가 펴는 수축 운동으로 머릿속부터 서서히 화물이 벗겨져가기 시작하는데 나게를 펴 자리한 등장을 위한 이유는 마지막 몸짓이다. 자리한 등장 자리한 등장 자리한 등장 자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